예술협회 동대구 지구 김대성 우리 지회장님께서 많은 곡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어본 노래 중에 정말 많은 곡을 천생연분 사랑하며 살 거야 뭐 많은 곡을 작사작곡을 하셨습니다. 대단하신 분이세요. 노래에 또 뭐 취임을 하시고 싶다. 우리 지회장님에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우리 지회장님 무대 지구대 여러분들 함께 할까요?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회장님의 노래 가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여보세요.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노래 마냥의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물어갈 수 있다. 인생을 살아갑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지cion이 없죠. 비원을 버텨 잡을 때네 다른 이모로 널 못 잡며 내 사랑을 빌어버리니 만약에 놀리었나 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더욱 이 세상 살아갈 지가 만약에 너라면 돌아가겠니 사는 동안 바라보는 사람 만약에 너라면 돌아가겠니 얼마나 또 많이 괴로워해야 널 끊어서 울어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친 거 비원을 버텨 잡는데 바라보는 이모로 널 못 잡며 나 사랑을 빌어버리니 만약에 놀리었나 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만약에 놀리었나 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만약에 다시 그루루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둘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